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젠제이 입니다 호우 반갑습니다 이번엔요 초보자들이 돈 벌기 쉽다기보다는 이제 좀 상급편 고급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조금 부가적인게 필요해요 여기서 제일 부가적인건 뭐냐면요 좀 좋은 컴퓨터 성능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성능이 좀 힘들다 싶으면 노트북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다중 클라이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다중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는 컴퓨터 혹은 노트북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일단 제 옆에 보이시면요 우리 로젠제이 일본 아무것도 연어 연어는 퍼덕이인데 이분들이 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 저 다중 클라이언트 다중 클라이언트 지금 옆에서 옆에서 지금 노트북으로 왔다 제가 켜서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자 보셨죠 자 제가 가지고 있는 다중 클라이언트구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어딜 돌거냐 알비 상급을 돌거에요 왜 알비 상급을 도느냐 일단은 알비 상급은요 굉장히 빠르고 편해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구요 배쉬랑 파이너리트 마이스는 충분히 어 그렇게 긴 시간 안 걸려서 깰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4인을 가야지 4인을 가야지 보물 상자가 4개가 나와요 다중 클라이언트를 돌면요 그 보물 상자를 전부 제가 다 꿀꺽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겁니다 1인으로 돌면은 보물 상자 하나밖에 안나오고 보상도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자 일단 먼저 파티여서 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4명 파티가 되면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게 있어요 자 일단 들어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구요 자 입장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일단 캐릭터를 세워놓을건데 단 지금 미리 먼저 말하지만 보스룸 들어가기 전에 다시 알려드릴겁니다 보스룸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먼저 보스룸 들어가지 마시고 솔직히 보스룸 들어가고 나서 할 수 있긴 하지만 위험하니까 보스룸 전까지만 딱 이 캐릭터를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알비 상급을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도는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솔직히 어 시청자 우리 리버스님께서 팁을 하나 주셨네요 다중 클라이언트를 위해선 1개의 클라이다 메모리 2기가씩 해가지고 4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 8기가 필요하지만 2배수에 대해 16기가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아 굉장히 좋은 지적이네요 자 일단 컴퓨터 하나라고 했을때는 그렇게 16기가 있으면 굉장히 편하구요 저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이 8기가인데 거의 cpu 90호가 넘었어요 근데 세워놓기만 하는거라서 그냥 가만히만 세워놔도 그렇게 무리 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한번 알비 상급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알비 상급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옛날엔 어렵지만 지금은 던전 개편으로 인해서 어 그렇게 무리없이 돌 수 있는 던전입니다 물론 파티플레이로 하면은 훨씬 편히 돌 수 있죠 아이고 돈 아이고 독걸렸다 독걸렸다 100% 안걸리네 웬일이야 독거미가 제일 짜증나요 근데 난 독거미가 제일 싫어 솔직히 알비 상급 하드까지 가실 필요 없어요 알비 상급만 돌아도 충분히 돈을 잘 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게 나왔습니다 알비 상급에서 돈 벌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보상만 있는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라바한테 성도 나오는데 라바들이 여기 라바들이 약해요 그리고 이 라바들을 잡으면 뭐가 나오죠? 그렇죠 라바고치가 나옵니다 지금 저게 경매장에서 한개에 한 만원정도 꼴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여기만 돌아 충분히 충분히 라바들한테서 그 본전을 뽑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라바고치 9개만 나와도요 알비 상급값이 지금 한 9만원이니까 9만원은 충분히 본전은 벌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려서 때려주고 지금 4개 얻었구요 벌써 4만원이 모였죠 돈이 쭉쭉 벌립니다 알비 상급 도는 스펙 정도는요 제가 볼 때는요 그냥 마스터 전사 정도면은 아 마스터도 아니고 대전사? 대전사 정도면 넉넉히 어 돌 수 있으면 편하게 대전사 이전 단계에 뭐죠? 로얄인가요? 특급인가요? 특급 정도면 조금 시간 걸릴 것 같고 대신에 마스터 전사는 충분히 잘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게 배쉬하고 파이너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사족이지만 자장가가 있으면은 너무 편하게 돌 수 있어요 왜냐면은 독거미들 때문에 일단 대전사 정도면 충분히 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좀 들더라도 아 여기 또 독걸렸네 아이고 얘들한테 맞으면 거의 100% 독걸려 자 독거리에서 당황하지 말고 페가수스 소환하면요 페가수스하고 투환 소환하면 바로 풀립니다 저는 이래서 편해요 핵이 많거든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비 상급은 전체 2층이구요 아 금방 돕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파이너리트까지 쓸 필요는 없고 체인으로도 되게 편하게 돌 수 있어서 체인으로 돕니다 범위가 넓어가 좋거든요 인술보다는 범위가 넓은 것 같아서 좋아 한 번에 돌 수 있고 쿨타임이 없어가지고 제일 좋거든요 일단 디바일링크도 받으면은 정말 좋습니다 2층이라고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한테는 나한테는 죄송합니다 저한테는요 지금 제가 돈지 11분이거든요 11분 되는데 지금 2층 거의 다 끝나 아 2층 초반입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요 제 스펙을 좀 말씀드리면요 그냥 여러가지 말씀드리는 것보단요 재능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능이 지금 그랜마 전사, 마스터 전사, 마스터 랜서, 마스터 대장들이 마스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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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터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낮은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일단 고급 편이라고 한 겁니다 물론 저는 굉장히 뉴비에 속합니다 저보다 훨씬 훨씬 고수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뉴비입니다 여러분 이런 저도 아이비 상급 하드를 가면 좀 애를 먹죠 자 거미줄 미라 거미줄 미라한테도 로브 뜨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자 이제 여러분은 보스룸 앞에 왔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로 보스룸에 먼저 들어가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보스룸에 먼저 들어가지 마세요 보스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다중 클라이언트에 있는 제 부캐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자 이쪽에서 화면이 안 보이지만 제가 말로써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간단합니다 로그 오프를 바로 해주세요 자 로그 오프를 한마리 한마리 다 해주시고요 다시 같은 채널에 접속합니다 같은 채널 알려도 돼요 자 채널 접속을 하면은 들어가면요 플레이하던 던전이 있습니다 제 입장 아시겠습니까 해당 던전이 있는 채널로 이동합니다 하면은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화면이 보이시다시피 제 바로 캐릭터 겹치는 곳에 입장이 다시 됩니다 부캐들이 자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데려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안 데려오고 만약에 보스룸에 입장한다 보스룸에 입장하면 보스랑 싸우느라 부캐들이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게 보스룸을 보스들을 다 잡고 데려온다 그럼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열쇠를 못 받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일단은 여기 캐릭터를 냅두고 보스룸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일단 보스 후딱 돕니다 참고로 보스 거대 황금거미한테는 고글모자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짭짤하다는 사실 물론 나올 확률이 정말 극악이지만 그래도 나오면 짭짤하다는 사실 자 이렇게 해서 던전을 돌았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가 정말 중요하죠 자 일단 먼저 우리 캐릭터들을 데려옵니다 캐릭터들한테 열쇠를 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열쇠가 저한테 보물상자가 지금 4개인데 저는 보물상자 4개를 다 열 수 있는 한 번에 독식을 할 수 있는 열쇠를 다 얻게 되는 거죠 자 보시죠 자 보물상자 열쇠를 하나 둘 셋 빨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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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놔 내놔 자 열쇠를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 열쇠가 4개 생깁니다 4개 여러분들 자 이제 하나씩 까볼까요 자 이번엔 첫 번째 보물상자 깝니다 자 첫 번째 보물상자에서 정화된 백색까로 나오고요 쇼소드는 뭐 의미 없는 것 같은데 파멸의 파멸 인첸트 꽝이고요 대략 자 두 번째 두 번째 골드 정화된 백색까로 나오고요 세 번째 갑니다 자 알비 상급 통행증 나왔고요 자 알반 기사는 훈련성 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자 여기는 인첸트 스크롤 나왔네요 자 인첸트 스크롤 나왔습니다 뭘까요 과연 마그마 인첸트 나왔네요 네 한마디로 버리는 인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알비 던전 상급 4 다중 클라를 돌아봤어요 지금 제가 나온게 일단은 알비 상급 마족 스크롤 하나 아 알비 상급 마정 통행증 한마디로 리필 했고요 리필하고 여기다가 알반 기사닥 축복 이렇게 두개 나왔어요 최소한 본전은 건졌고요 파티원 이건 얼마죠 지금 이건 경매장에서 경매장에서 1만원에 팔리고 있네요 하하하하하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 다중 클라를 돌아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득은 만 골드가 나왔지만 걱정 마세요 이런식으로 돌고 돌다보면요 불안전한 불안전한 알비 던전 통행증이 나오는데 그것을 먹는 순간 본전을 넘어서 핵 이득을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4 다중 클라를 통해서 알비 상급 돈 변할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